오늘은 컴퓨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컴퓨터를 뭘 선택해야 되냐 노트북도 알려주고 어 데스크탑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간단합니다 답변은 근데 댓글로 달면 이 질문하신 분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싼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합니다 오해할까봐 뭐 어찌됐든 그 이런 유튜브 영상들 보면 뭐 번채를 뭐 천만원에 맞췄네 뭐 500만원에 맞췄네 막 이러잖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서 그래요 두번째 게임 잘 돌아가는 컴퓨터가 뭐 3d 게임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그 뭐 배틀그라운드 라든지 그런것들 막 막 슉슉슉 돌아가는 막 응 그런 3d 게임 들 고개 잘 돌아가는 컴퓨터가 그래픽 작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가셔가지고 이거 3d 게임 잘 돌아가요 그럼 잘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픽 작업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째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뭐 가성비가 좋네 싼게 뭐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만원도 안되는 컴퓨터가 뭐가 되네 되기야 되겠지 됩니다 근데 비싼거 보다는 부드럽거나 더 빠르게 돌아가지 않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 뿐이지 되긴 됩니다 그런거죠 그래서 뭐 가성비가 좋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가성비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성능이 뭐 1이다 라고 해봅시다 1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사고 싶어 근데 1만에서 1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어떤 사람은 2에 팔고 어떤 사람은 3에 팔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1.1에 팔아 그러면 1.1에 파는 그 사람이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싸고 좋은 건 있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여유 돈이 얼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두번째 AS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없냐 AS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삼성이나 LG 걸 삽니다 아니면 야 나는 뭐 어떤 요새 뭐가 아 뭐 여러가지 노트북들이 있죠 뭐 한성 컴퓨터에서도 나온 노트북도 있고 뭐 이거 광고도 안하고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메이커 같아 일단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겠죠 그럼 뭐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AS 하려면 막 용산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도 뭐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럴 경우가 많죠 내가 쓰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택배로 주고받기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AS에 대한 두려움 AS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AS센터가 많은 아니면 내 집 근처에는 난 용산에 산다 그러면 아무거나 사세요 그것도 뭐 물론 AS센터의 위치를 확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우리 집 근처에는 삼성이 있어 그럼 삼성 거 사시면 됩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LG가 있어 LG 거 사시면 됩니다 그 회사들은 삼성 LG 대기업들은 AS센터가 잘 돼 있잖아요 예약도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걸 사야 합니다 물론 내장 그래픽도 그래픽인데 안 돼 아 됩니다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되긴 돼요 빠르고 부드럽게 안 될 뿐이지 느릴 뿐이지 되긴 됩니다 하지만 속 터지겠죠 뭔가 이 블린 디퍼런스라든지 이 뭐 아이소커보 짠뜩 있는 뭔가를 만들고 있어 그럼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러고 이게 좀 느린 거라든지 느린 컴퓨터라든지 뭐 내장만 박혀있는 거면 제발 제발 멈추지만 말아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막 화면이 얘가 이제 연산을 좀 하면 뭔가 좀 반투명해지면서 멈춰 있어요 그러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라이노가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면 작업했던 게 날아갑니다 저장 안 했던 거는 네 그래서 음 되긴 되지만 힘든 거 하긴 좀 그러니까 좀 크고 무거운 그런 것들 뭐 반지를 그려도 막 모양이 막 쭉 용이 한 마리 날아가고 막 난리 나는 뭐 그런 일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한 것들도 쓸만해요 저도 뭐 여기 보시면 LG 그램이 있죠 여기 저는 옛날 그램을 갖고 있는데 2017년 그램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갖고도 작업합니다 되겠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려운 거 이제 좀 복잡한 거 할 때는 아무튼 이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걸 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지포스나 라데온이라는 글씨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포스 들어있어 아 외장 그래픽이구나 근데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근데 뭐 뭐 쪼구저쪼구 하는데 UHD라고 있어 이거는 내장형 그래픽입니다 음 따로 이제 그래픽 카드 가 없는 거죠 뭐 뭔 카드 뭔 카드 이게 도대체 카드 뭔 소리야 그러는데 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뚜껑을 열어보세요 카드가 막 꼽혀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카드예요 막 꼽혀있는 걸 카드라고 부르는 거죠 뭐 비디오 카드 뭐 사운드 카드 어 메모리 카드 나머지는 이 메인보드에 다 찰싹 붙어 있습니다 메인보드라는 건 이 카드들을 끼울 수 있는 큰 판을 말해요 그 메인보드도 뭐 이게 좀 조금 더 들어간 얘기인데 메인보드도 어 뭐 어떤 놈들하고 궁합이 잘 맞다더라 뭐 그런 메인보드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런건 다 뒤로 미뤄두고 그런거 알정도면 컴퓨터 골라주세요 라는 얘기는 안하실 겁니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외장 그래픽 지포스나 라데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 나머지는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있죠 비싼게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pu가 머리라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숫자 높을수록 좋아요 i7 9세대보다 i7 10세대가 좋습니다 하지만 비싸겠죠 근데 그 좋은게 엄청나게 좋아지냐 막 우와 할정도로 좋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확인이 조금 힘드실걸요 근데 뭐 거기 뭐 홍보하는 그래프 보면 광고지 그럼 광고 뭐 여기 뭐 검색해보시면 예전보다 이만큼 좋아졌어요 숫자로 나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렌더링이나 뭐 어떤 그림을 렌더링 할 때 뭐 i7 9세대로 했을 때 10초 걸렸어 근데 i7 10세대 할 때는 8초야 엄청난 거라 할 수 있죠 줄어들었으니까 기록이 근데 2초 정도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1분도 기다릴 수 있어 그렇잖아요 1분 1분 난 언제나 1분 기다리면서 돈을 아낄 거야 그럼 이거 사는 겁니다 좀 낮은 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장형 그래서 이제 외장형 그래픽 외장 그래픽 이걸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숫자 넘을수록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 메모리는 이거는 제가 쓰는 것도 한 12기가인가 제 노트북도 그럴 텐데 많이 코피했을수록 좋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나빠요 오 막 요새 뭐 윈도우 10 쓰고 막 하는데 뭐 4기가가 박혀있네 뭐 8기가 박혀있네 이건 조금 힘들다 싶어요 예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6기가 정도 십 몇 기가 정도는 좀 박혀 있어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윈도우 10이 저는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좀 이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먹 먹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보다는 예전보다 기능이 좋은 것들은 좀 많이 잡아먹겠죠 뭐 그게 아니라면 메모리는 그대로 해도 별상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나오는 게임들을 봅시다 근데 요새 나오는 게임들은 메모리가 많이 박힐 수 있을수록 있을수록 좋다고 나와 있죠 권장사양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운영체제도 최신 운영체제일수록 많이 잡아먹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뭐 10기가 왔다갔다 16 정도는 적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많이 박힐수록 좋아요 어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딴 얘기 넘어갑시다 뭐 이건 숫자 높을수록 좋더라 음 어 뭐 그런 얘기고 요걸 봅시다 여기 보시면 뭐 LG는 이렇게 크게 두 개고 삼성은 왜 하나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LG를 더 좋아합니다 음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CPU 얘기고요 이건 메인보드 얘기고요 이건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가 16기가고 이 메모리 카드 용량이 16기가고 얘는 DDR4야 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건 어 어 안에 이건 여기는 이제 하드 뭐 이 저장 장치 얘기에요 램은 아니고 이 램은 전원을 끄면 날아갑니다 근데 얘는 전원을 꺼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기록 장치죠 얘는 안에 디스크가 있는 그런 옛날 하드를 말해요 얘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어 그냥 뭐 쉽게 얘기하자면 USB 메모리 같은 건데 좀 빠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음 가능하시면 SSD가 들어 있는 게 좋죠 근데 뭐 데스크탑 이라면 이거 포기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충격에도 얘가 더 강하니까요 노트북은 막 들고 다니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데스크탑은 막 들고 막 등에 지고 당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SSD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속도가 아마 하드보다는 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512 네 512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운영체제 깔고 뭐 깔고 하면 뭐 남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더 낮아도 됩니다 운영체제 깔려요 그 어찌됐든 저 어찌됐든 옛날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제가 옛날 옛적에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에이서 노트북이었는데 이거 한 십 몇 년 된 얘기입니다 16년 17년 된 얘기인데 그때는 노트북 가방이 이렇게 두툼하게 컸어요 서류 가방처럼 그걸 잘 곱게 세워놨다가 잘못하다 잘못해가지고 옆으로 톡 쓰러졌어요 그 노트북 가방 자체가 완충제도 들어 있고 막 그런 거라서 충격 방지가 충분히 되는 건데도 톡 한번 쓰러졌더니 하드가 고장 났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충격 방지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나는 SSD에 돈을 조금 들이고 그냥 하드만 쓸래 라고 했다면 운영체제 깔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 SSD 운영체제를 깔고 여기엔 주로 뭐 기록을 많이들 하죠 그리고 이거 뭐 DVD 요새 거의 안 쓰지 않나요 옛날 CD 얘기하는 겁니다 어 CD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고 그래픽 카드에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건 운영체제 윈도우 7이냐 10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 나는 윈도우 갖고 있어 나 설치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저거 없는 거 사면 더 쌉니다 윈도우 없는 거 여기 아마 그게 있을 텐데 운영체제 미포함 네 포함이 되는 순간 십 몇만 원이 올라가요 음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겁먹지 마시고 어 지퍼스 들어있네 메모리 어 이게 메모리 이것만 확인하고 이거 뭐 적당히 확인하고 가격 검색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돌아가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LG 걸 보죠 이게 뭐 i5라고 뭐 바르냐 아주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가면 이거 모니터 크기고 쭉쭉쭉쭉쭉쭉 어 야 해상도 있어 좋아졌다 야 좋다 아무튼 쭉쭉쭉쭉 넘어가면 어디갔어 뭐가 없죠 뭐가 외장형 비디오가 외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제가 뭐 비디오 카드라고도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옛날 사람이라니까요 저 그래픽 카드 비디오 카드 뭐 어때 똑같이 뭐 자 여기서 봤더니 뭡니까 시스템 메모리 공유 VRAM VRAM이라고 써있죠 얘는 공유를 안 한다는 얘기죠 얘는 공유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왜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어 내장형 비디오 카드니까 당연히 시스템 메모리를 공유하겠죠 근데 메모리도 8개밖에 안 돼있어 에이 이게 뭐야 알 수 있는데 라이너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신 나는 가볍고 쓸만한 노트북이 필요해 라고 했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된다니까요 음 가볍잖아요 1.34 자 넘어갑시다 식문인식소 떼고 좋다 아이씨 나도 이걸로 살걸 괜히 뭐 1년만 늦게 샀어도 USB PD는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씨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같은 LG 건데 써있잖아요 그래픽 작업용 여기 뭐야 용도 사무 인강 휴대용 돼있잖아요 그래픽 작업용 딱 보면 지포스가 들어 있습니다 ms150 한번 볼까 msms150 저 아래 있군요 일단 드론은 있어요 얘보다는 훨씬 작업이 잘 될 겁니다 비디오램 2기가소 꼽혀있네요 256은 이건 뭐 저 요요 ssd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 요거 하드가 아니고 기록장치는 기록장치인데 하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비슷한 겁니다 저도 자세한 설명을 못합니다 모르니까 자 뭐 컴퓨터 되게 성의 없이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다 해요 뭐 있나 제가 제가 뭐 더 많이 안다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어떤 사양을 꾸며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얼마에는 뭐고 얼마에는 뭐고 뭘 알아야 설명을 하지 모릅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음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저 설명이 도대체 뭐야 싶으면 아까 얘기했죠 3D 게임 잘 돌아가는 컴퓨터 유튜브 영상 검색해 주시면 뭐 가성비 게임 컴퓨터 뭐 하면 나올 거예요 게임 뭐 컴퓨터 사양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옛날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것도 심해 안 년 전 얘기에요 노트북 아 비슷한 때다 비슷한 때인데 제가 이제 강 건너로 조리 컴퓨터를 맞추러 갔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그냥 놀다 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아유 그냥 심심하시죠 놀다 오세요 한 바퀴 들고 오세요 근데 안 갔어요 좀 불안해 했거든요 아이씨 내 피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사는데 나한테는 얼마가 됐던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다가 잠깐 딴 한 눈 팔고 다시 딱 봤는데 그때 마침 비디오 카드 여기 그래픽 카드를 끼우려고 이제 상자에서 꺼내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딱 봤더니 나사 돌렸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썼던 거를 중고를 새 거 있냐 끼우려고 했던 거죠 딱 걸린 거에요 그래서 아 뭐냐고 나사 자국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화도 안 내요 그냥 조용히 새 거 끼워주더라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잖아요 왜? 우리는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는 거니까 사시기에 조립 컴퓨터를 사시게 되면 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AS가 걱정이 있냐 없냐 AS 걱정이 있으면 대기업가를 사자 그게 아니면 가성비 좋은 대기업가 아니면 가격이 낮은데도 더 좋은 성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가성비가 좋은 걸 살 수가 있죠 대기업이 아니면 대신 AS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근데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뭐 떨어뜨리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AS는 안가 저 되게 오랫동안 노트북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중소기업 겁니다 대국제품이죠 잘 들어갑니다 근데 영상작업도 잘하고 있잖아요 라인 노트북 무슨 건물 지을 거 막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할 거 할 거면 적당한 거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자면 적당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두번째 AS 걱정있으면 대기업 아니면 충소기업 충소기업은 가성비가 좋더라 그 다음 세번째 외장그래픽이 있는 걸 사면 더 좋다 내장그래픽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끝 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사게 되면 어 업그레이드는 조금 힘들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이 이 요새 뭐 비디오 카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 있다나 없다나 아무튼 그런 건 얼핏 들은 거 같은데 내가 제가 알기로 한 이 메모리 카드 정도는 메모리 카드랑 하드죠 뭐 SSD나 일반 하드는 더 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업그레이드 할 업그레이드를 막 하고 싶어 막 갈아치울 거야 했다면 데스크탑 사야되고 됐어 했다면 노트북을 사는데 노트북은 죽었다 깨어나도 데스크탑은 데스크탑 보다는 좀 딸립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데스크탑은 시끄럽고 그래서 노트북을 주로 쓰는 거고요 데스크탑 집에다 놓고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 놓고 쓸 거면 데스크탑이 변합니다 뭐 들고 왔다 갔다 할 거면 노트북을 사는데 근데 가벼운 게 좋아 그럼 이거 써서 이거 이거 뭐 가벼운 거 사고 대신 가벼우면 거의 뭐 비디오카드가 좀 없어요 근데 뭐 별 차야 나는 1.34나 1.85나 아무튼 뭐 난 들고 댕기면서 왔다 갔다 할 거면 노트북을 사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같아요 사실 불안해요 불안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잘 설명하고 있나 내가 그런 설명을 잘 알아듣고 있나 이런 거죠 영상 초반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상 찍은 초반이죠 아 내가 잘 설명을 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 좀 힘듭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게 나중에 해야겠다 제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거 같아요 이렇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더 뭐 덧붙일 말은 없네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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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